아 여기는 이제 틸틸 루스원 섬, 본섬이죠. 본섬에서 가장 이제 북쪽에 있는 항구 어... 이름이 잘 기억이 안나는데 그 항구에 있는 빛입니다. 지금 언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 현지인들을 봐야됐던 분들은 저쪽이구요. 이쪽은 완전히 오픈되지 않은 곳으로 보면 사실은 가장 북동쪽에 있는 해변 지금 날씨가 상당히 많이 흐릅니다. 사실 지금 후기이기 때문에 날씨가 많이 흐린데 사실 활동하기 가장 좋죠. 바람도 서늘하고 온도도 낮고 보시면 완전 산호초들과 함께 그때는 이제 직벽이죠.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어서 아주 깊은 바다 경계를 해서 파도가 아주 크게 넘어오다가 얕은 산호 해변에서 아주 얕게 파도가 치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정말 아는 곳입니다. 여기 해변 이유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여기 누군가가 현지이냐 부시크래프트를 즐겼던 흔적인 것 같아요. 거치대가 지금 여기 만들어있죠. 그 다음 구종을 만들려고 했던 흔적들이 보인다. 사람이 흔적이 거의 없는 해변인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잘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즐길 줄 아는 사람들에 오는 곳인 것 같아요. 제가 구종을 만들려고요. 통화하고 지붕을 만들고 또 거치대를 만들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리핀이든 전 세계 어디서든 이런 식으로 현재 자연 지형과 재료를 이용해서 부시크래프트 즐기는 모습들이 흔적들이 나와있네요. 고대부터 옛날부터 아주 오래 시절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현지 주민들에게 전해오는 어떤 삶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자연을 즐기는 방식이기도 하죠. 부시크래프트의 흔적들을 이 해변 구석에서 발견했습니다. 정말 여기가 바람도 막아가지고 아주 멋진 곳이네요. 이쪽은 오솔길인데 저런 곳은 정글로 이어지겠죠. 그럴 때 준비를 하고 가야죠. 저도 정글에 몇 번 들어왔다가 비가 한번 내리면 몇 시간만에 잎이 막 자라오고 길이 빛이 바뀌고 동굴이 막 얼큐솔큐하면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정글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잘 준비를 하고 갑자기 내비게이션을 하는 지도를 정말 잘 챙기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못 도는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자리에 뱅뱅뱅 도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자리에 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좋은 방법이죠. 사실 이런 해변에서는 죽을 환경은 거의 없습니다. 또 비가 내려주면 굳이 빗물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바위에 홈들,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구멍들에 이제 물이 이제 모이는 거죠. 그런 이렇게 바다 먹으면 따로 뭐 특가의 기술도 많이 쓸 필요도 없이 해변에서는 해변 가까이에서 야자수압, 자연지형, 바람, 방풍, 광수효과의 흔적들 그리고 비가 빗물이 보이거나 빗물이 흘러갔던 흔적들을 찾아내면 그곳에서 버티는게 좋습니다. 정말 안 가고 싶은게 좋은 저밖에 없는 저만의 개인 비치 이런 비치 이런 비치 이런 비치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공간에 사자라 정말 기가 막히고 자연한 폭력을 나갔습니다. 이런 비치 이런 비치 이런 비치 이런 비치 이런 아들어평이 공간은 자연인적으로 오신 바람이 전혀 불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오게되네요. 이런 것은 이제 앞쪽에 물이 이만큼 들어온 흔적이기 때문에 아 여기 이런 것은 제일 좋은 공간이죠. 자연지형을 채우고 온몸은 풍물을 들리지 않고 많은 지역을 들리지 않고도 광풍이 셀틱 부족 아 되게 멋있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물 위에 거의 만주시에는 상당히 많이 아 파고들었네요. 저기 위까지 물이 들었던 현실이 있습니다. 암벽들 사이를 잘 보면 빗물이 고여서 흐르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뒤에 나한테 오면 샘물이 흘러내려 온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흔적들을 찾아낸다. 왜냐하면 식수조사는 되게 쉽게 해결되어 버리거든요.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 암벽 저도 모바는 중철시 그리고 한 곳에서 그런가를 잃지 못하는 곳이 보이네요 몇 군데 그런것들을 찾아내면 비가 비를 기르 되지 않더라도 식수에 대해서는 해결할수 있는것 같습니다. 사실 종교를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깊기만 들어가지 않으면 죽을 확륙이 없습니다. 해변에서 기본적으로 떠내던 체로 쓰레기가 제일 찬란한 체로가 넘으면 9세대까지 야자수, 채집활동을 통해서 밤에도 항상 쉽게 해산물을 사올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식량 확보하면 되고, 불 피우는 게 되게 중요하죠. 불 피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게 좋습니다. 비가 왔을 때 산에서 물이 내려온 것 같아요. 사실 이를 들면 이런 물기를 타고 가는 방법도 아닌 방법인데 전체 출발이 되지 못한 곳에서 오면 되고요. 물길이 좀 또... 괜찮은데 또 힌트가 될 수 있는 느낌입니다. 예시면서 저도 이런 물길 타고 정글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정글의 고속도로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물길들이. 그런데 배로는 너무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위험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가시는 것이 좋겠죠. 저 위 바로 여기부터 본격적인 정글이 시작됩니다. 정글도로 치고 가더라도 정말 힘들어요. 길이 없기 때문에 몇 번만 이제 나무를 덩클들을 잘라내게 하더라도 5분만 지나면 정말 진이 빠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정글, 정글이 그냥 단순히 길을 만들어 가면서 생존하는 그런 형태라고 아주 쉬운 어떤 자연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찢어가지고 섬유질이 되게 즐깁니다. 이런 것들은 꼬아가지고 이제 줄로서 끈을 만들 수 있죠. 그런 용도로 여기 숨겨진 해변입니다. 숨겨진 해변 바다 정말 멋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는 인식이 안되는데 이제 눈으로 봤을 땐 정말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에 바다 색깔이 좋습니다. 사람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네. 지금 현재는 저 혼자만의 해변입니다.